둘, 셋! 제가 호신수를 배운다고 들었습니다 제일 처음으로 배울 거는 측방낙법이고 측방낙법 셋! 어디서 납법을 좀 배워왔어요? 돌고 잡고 탕! 그렇지 그렇지 입식타격 대처법에 대해서 배워봤고 잠시요 이건 진짜 잘 지명하네 자, 그다음은 흉기 대처! 칼을 들고 위협할 때의 대처 상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난이도가 아니요, 여러분 전혀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워왔던 거를 조금 더 응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모의 연습을 위해서 공카를 가져왔으니까 어? 공우구나 좋아요 안전하게 한번 실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먼저 한 번 찔러봐요, 안전한지 네, 괜찮네요 자, 흥분하면 보통 이렇게 안 찌르고 이렇게 잡아요 그래서 이렇게 잡았을 때를 먼저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칼을 들면 일단 살짝 중심 낮추고 준비를 해야 돼요 긴장을 많이 해야 돼요, 어디서 날아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다음에 두 번째 이, 봐보세요 자, 흥분해서 이렇게 들었어요 근데 뭐 어깨나 뭐 이런 데 꾹꾹꾹꾹꾹 이런 사람 없단 말이에요 동작이 굉장히 커져요 그다음에 타겟이 어디냐면 보통 이 얼굴이나 머리 중앙으로 날아오죠 그럼 내 얼굴이나 머리를 노리고 날아온다는 거를 딱 염두에 두고 있으면 돼요 컴온 하고 딱 그다음에 상대 쪽으로 항상 과감하게 들어가야 돼요 어? 뒤로, 해보세요 자, 뒤로 도망가면 계속 귀 돌려야죠 어? 어? 어, 이 죽었어 안 돼! 자, 그래서 과감하게 상대 쪽으로 한 발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착! 여기서 이렇게 사선으로 믿겨주는 거, 믿겨주는 팔을 이제 만세한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리고 잡으면서 아까 했던 뻥허치기! 투하! 한 번! 태링인! 렛츠고! 태링인 와서 과감하게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지, 그렇지, 우와! 아니 좋아요 와, 대박 자, 가자고요 오케이 정신이 먼저 낮추고 가만히 붙고 잡고 그래? 어, 맞아, 오른쪽 어, 그렇게 돌으면서 인사, 아까 인사 인사! 대표님!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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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좋아요 이게 중요하군요 자,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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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렛츠고 렛츠고 근데 왼발 뻗어요, 오른쪽 발 뻗어요? 그거는 조준현 선생님이 자세하게 가르쳐줄 거예요 아 오케이 자, 왼손하고 오른발이 나오면 돼요 네 그렇지 그렇지 아, 좋아 아, 좋아, 좋아, 좋아 오 방금 동규 씨가 뭘 잘했냐면 와발 컴온 자, 여기서 내가 이렇게 던지면서 같이 이렇게 밑으로 끌려가게 되면은 2차 위협이 있어요 근데 나는 정확하게 서 있고 상대방만 맺히면 그다음에 내가 뭐 따로 때릴 수도 있고 이제 도망갈 수도 있기 때문에 자기 중심을 좀 잘 잡아주는 게 아주 좋았어요 좋네 데리고 자, 같이 렛츠고 렛츠고 자,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막으면 돼요? 됐죠? 와다 와 와 와 와 잘한다 인사를 빡세게 해야 되네 와, 진짜 대박이에요 방금은 괴한이 내가 와서 정신이 잃었을 거예요 진짜 아, 뚝배기 깨졌거든요 네 자, 수빈 씨 가자고요 와, 진짜 저 자 저도 여기 가면 안 돼요? 자 맞고 그렇죠, 그렇지, 그렇지 좋아요 엑셀런트 좋아요 자, 저렇게 이제 상대방의 칼이 이제 위에서 왔을 때 그리고 그다음은 이제 앞에서 왔을 때 어떻게 해? 자, 수빈 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자, 신장이 큰데 괴한이 키가 작다 그러면은 이 얼굴을 노리기가 힘들거든요? 네 그러면 이렇게 잡아가지고 이제 정면에서 들어올 들어오는 상황이 많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팔을 뻗어가지고 일단은 이 칼을 먼저 막아주는 게 중요해요 자, 요렇게 허리, 허리 살짝 빼고 팔을 쭉 찔러주는 거예요 자, 컴온 자, 그다음에 여기서 자, 왼팔이 이렇게 올라가고 그다음에 이 손은 여기 옆구리로 갈 거예요 그다음에 이렇게 팔을 딱 잡으니까 칼이 절대 내 몸으로 못 온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겨드랑이에 한 발 파업 걸 자, 테리니 레츠고 여기 와서 과감하게 착 하고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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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오오 진짜 잘한다 우와 대박 자, 다음 좋았어 자, 슉! 헉! 비전하다 진짜 유도를 처음 한다고요? 수빈 씨 가자고 아, 네 저도 여기서 근데 왜 여기서 하는 거예요? 반대쪽 한번 보여주려고 내가 반대에서는 아, 그러면은 자, 하나, 둘 그렇죠, 과감하게 팔이 이쪽으로 쭉 와야 돼요 내가 오면서 이쪽으로 쭉 와야 돼요 자, 하나, 둘, 셋 그렇지, 그렇지 아, 네네 자, 과감하게 엉덩이가 이렇게 돌아서 딱 던져야 돼요 자, 하나, 둘, 셋 자, 하나, 둘, 셋 합치하고 좋아해서 그렇죠 아, 이러면은 사망 사망 자, 그다음 가시죠 자, 천천히 쑤욱 하고 들어왔어, 그렇죠 됐어요 그렇지 됐어, 됐어 좋아 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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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뮤리 뮤리 자, 과감해 그러지 마세요 왜 마지막 때문에 항상 돌아서 한 번 하는 거예요? 그렇지, 그렇지 엉덩이 들어오고 엉덩이 들어오고 엉덩이 들어오고 그렇지 그렇지 엑셀런트 진짜 유용하다 이렇게 이제 칼 방향에 따른 대처법 배워봤고 자, 그다음은 뭐죠? 아니, 천천히 아니 이건 OK 할 수가 있어요 다 나오는구나 자, 그다음에 마지막 이제 흉기 대처법 진짜 별거 진짜 뒤에서 와서? 이 뒤에서 뒤에서 와서 뒤에서 와서 이렇게 이제 하는 경우 영화에서 영화에서 제일 많이 보이는 경우 자, 이런 경우에는 자리 사라진다 자, 이런 경우에는 아, 할 말 까먹었습니다 칼이나 뒤에서 총을 갖다 대면 아무것도 하지 말고 손만 들고 침착하게 가만히 그들이 원하는 것만 들어주면 되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목숨이 우선이니까 그렇죠, 그렇죠 가장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가장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오히려 생존 확률이 더 높아진다고 하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제일 유용하네요 완전 최악의 상황이에요 그렇죠, 최악의 상황이에요 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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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면 돼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배웠던 거를 기초로 해가지고 실전 상황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명씩 좋습니다 자, 연준 나오세요 오케이 랜덤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건가요? 그렇죠 뭘 할지 모르는 거죠 아니, 그거 이제 시나리오 시나리오를 짤게요 시나리오 아까 다 기억하죠? 자기 거 기억해야 돼요? 네 앞으로 올 때 네 위로 올 때 뭐가 위로? 칼이 위로 올 때 자, 그리고 뭐 하고 싶어요? 펀치 오케이, 펀치 그 다음에 킥 킥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뭐 하고 싶어요? 뭐가, 뭐가 나왔죠? 어깨동무 네 오케이 펀치 그 다음에 킥 그렇죠 막, 막고 이렇게 한번 해주세요 어떻게? 어떻게 하라고요? 잠깐 한번 해주세요 아아 아, 내가 찌렁 이렇게 그대로 감싸 하면서 그렇죠 아, 내가 이겼다 앞으로 오면 잡고 이렇게 해서 넘어트린다 어깨동무 어깨동무 하면 세, 세, 세 여기, 여기도 연단에 아, 오케이 네 주먹이요 하고 오케이 좋아요 이거? 이거였나? 위로 하 오케이, 굿 좋아 끼icho 오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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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시블레이션 끝났다 자 지금부터 실전상 모의 대처 훈련 시작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번 친구랑 이제 헤어지는 찰나 오케이 Alright 아 그래 범규 형 들어가고요 그래 다음 해보자 안 돼 좋아요 바로 바로 자 자 자 다시 처음부터 갈게요 모두가 릴레이로? 아 릴레이로 락근하게 하고 끝내는 거예요 아 네 자 시뮬레이션 큐 갈게요 아 그래 고생 받아 봐 우와 조심히 계세요 우와 좋아 연결 좋아 좋아 엄마 나 지금 집을 하고 엄마 잡을 시발 엄마 될 거 아니야? 우리 할머니 세이븐 많이 받으시고 뭐야 세이븐 많이 받으시고 뭐야 이야 우와 저걸 못 해먹으시면 티 티 티 아 아 조깅해야겠다 조깅해야겠다 어 여기 아니 아 다시 자 뒤에서 어깨동모를 해주셔야 되는데 맞다 자 가 자 야 너 따라 와라 와 뭐야 우리 이제 마스터야 마스터가 아닌 이제 위험한 일 안 생기겠다 위험한 일은 없다 와 지금 여러분들이 긴박한 상황에 강하지 않고 잘 대처하는 모습이 너무 합격이다 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의 호신술 수업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자 오늘 이렇게 호신술 배워봤는데 소감이 어땠어요? 아 아 일단은 저희가 이제까지 호신술을 배운 적이 없었는데 너무 재밌게 가르쳐주셔가지고 제가 귀에 쏙쏙 들어왔던 것 같아요 진짜 혹시 만약에 만약에 이런 불상사가 생긴다면 꼭 배운 거대로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아 우리 마지막으로 낙법으로 뽑을까요? 네 아 그럴까요? 다 같이 일자로요? 어 좋아요 자 그러면 여기 다 같이 서서 회전낙법 해가지고 일어서면서 투두 하는 거예요? 아 네 좋습니다 선생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가르쳐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재밌었습니다 정말 이 투어 활동 하시는데 전 세계 어디를 보내도 제 마음이 든든해 좋습니다 딱 낙법하고 투두 이렇게 위로 이렇게 오케이 다음 시간에 만나요 투두 다음 시간에 만나요 고르고 투두 오케이 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투두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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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고르고도 힘차기 시작해볼까요? 투두 네 오케이 여기는 어딘가요? 네 분당 바람이 분당 분당 전화와 바리 어느덧 이렇게 커서 어느덧 이렇게 커서 어느덧 이렇게 커서 마을의 미래를 위에 나서 주다니 나 이 목소리 많이 들었어 너무 기특하구나 너무 기특하구나 마을을 발전시키고 싶다면 지혜로운 안목을 가지고 있어야겠지 지혜로운 안목을 가지고 있어야겠지 지혜로운 안목을 가지고 있어야겠지 내가 지원해줄테니 같은 조건에서 일주일 동안 같은 조건에서 일주일 동안 자금 운용을 가장 잘한 사람이 회장직을 맡는 건 어떠니 사전척하기가 어디 있어요? 미용실 채널 뭐 하잖아요? 아 이 인체였구나 다 마감 쳤어요 50만원 투자했습니다 일단 아! 글랫기 네! 오! 잘했네 왜 이렇게 많이 들어요? 저희 마을을 제2의 서울로 만들겠습니다 마을에 제가 있는 한 확실히 제가 부응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저만 믿으세요 근데 또 이 마을이 또 분당이잖아요 제가 분당을 저만큼 잘한 사람이 여기 없단 말이에요 뭐 당연히 제가 하는 게 맞지 않나 청년 회장이 된다면 초코우유를 딸기 우유로 바꾸겠습니다 오! 데자뷰인데 데자뷰? 딸기 우유로 난 초코우유가 더 좋은데 난 초코우유가 더 좋은데 난 초코우유가 더 좋은데 그리고 급식에서 마지막에 노부르트가 나올 수 있도록 오! 아직 저번 투자에서 만난 것 같은데 어... 저는... 저는 세금의 절반만 걷도록 하겠습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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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남겨두는 게 있나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핸드폰을 나눠드릴게요 아싸 와, 튜드 스케일 커졌다 이거 가져가면 되죠, 오케이 플립, 플립 못 받았던 거 이대로 가져가면 되나 200 오늘 시간이 끝나면은 여기가 마을 회관 여기가 마을 회관 마을 회관 굉장히 발전했는데요 그러게요 저희 없어도 되겠는데 야, 마을 회관에서 진강 형식을 AR을 하는데 그러니까, 아니 발전 많이 했는데 오케이, 알겠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네 호부를 외치면서 하나, 둘, 셋 홉! 호부! 홉! 홉! 호부! 호부 이렇게 할까? 아, 그럴까? 하나, 둘, 셋 호부! 시작하겠습니다 자, 돌아 봅시다 가실까요? 나 홀로 팔로미 야, 여기 열렸는 데부터 가보자 그럴까? 업사이클링 팩토리 업사이클링 팩토리 여기 괜히 저 카메라가 있는 게 아닐 거란 말이에요 카메라가 잘 보이는 위치에 보통 있을 거예요 아, 근데 저 이제 이런 거 나이 들어갖고 못 찾겠던데 아, 이거 먼저 찾아 아, 진짜 감도 안 오네 음? 음! 음! 아, 이거 민트 초고추장이요 투자하겠습니다 민트 초고추장이요 초고추장? 이거 100% 성공이에요 100% 하고 전 가능성을 봤어요 이 친구한테 50만 원 투자했습니다 일단 첫 시작을 이렇게 하고 하는 게 좋을 거 같아서 불안하지만 괜찮겠죠 나 저기 하나 있어 아, 깜짝이야 어떻게 생겼어, 힌트? 형 보고 올래요? 어, 어떻게 생겼는지 힌트야 어떻게 생겼는지 보고 오면 좋을 거 같아서 포기 아니, 어떻게 생겼어? 보여줄게 어떤 식으로 생겼어? 이렇게 생겼어 민트 초고추장 레시피 이게 근데 힌트야? 아, 여기 있구나 아, 이거 망하겠다 여기는 어, 나 50 투자했는데 여기다가? 넌 글렀다 난 가능성을 봤어, 이 친구한테 쟤네 이제 이렇게 투자면 안 되겠다 야, 확인했대 이렇게 오네 아, 오케이 너 아직 그럼 150만 원 남아 있는 거네? 응 생각보다 되게 직접적으로 써져 있는 힌트가 그러니까 내가 여기 다 둘러 왔는데 벽 쪽에는 뭐가 없어 좀 이 가운데 쪽에 뭐 있을 거 같은데 나 너무 대충 찾나? 아, 근데 나는 너무 꼼꼼하게 찾았는데 없어 아, 그래? 나 이런 거 모모가 어떻게까지 하는 게 꼼꼼한 건지 도차 모르겠어 힌트가 없는 방도 있는 건가? 힌트가 어떻게 생겼어요, 감독님? 몰라요? 여긴 없나 봐요 아, 어떻게 생겼는지 하나만 딱 찾으면 엥? 여기로 가면 안 되는 거 같은데요? 일단 가시보세요, 가져보고 일단은 저희는 힌트에 대한 힌트가 없습니다 맞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냐 안녕하세요 혹시 힌트 있으세요? 근데 힌트가 어떻게 생겼어요? 아, 감사합니다 투두라고 그려져 있대요? 일단은요 잘 봐야 된다고 했죠? 다 가져가지 말라고 하는데 얘만 가져가지 말라는 말이 없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가져가지 말래요 너무 어려워요, 이런 거 그냥 보면 되는 건가? 그냥 먹어 뭐 좋네 와, 엄청 크네 좋네 귀엽잖아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 이게 뭐지? 약간 라디오 이런 건가? 오, 멋있다 왜? 형 찾았어요? 뭐를? 뭘 찾아야 돼? 어떻게 생겼는지는 알아요, 힌트? 아, 힌트를 찾는 거야? 네 힌트 찾고 그거 보고 투자하는 건데 찾았었어요? 무슨 힌트를 찾는 건지? 나 왜 모르고 있었죠? 이런 느낌인데 이렇게 써져 있어 정하는 거더라고요 나 그냥 보기만 했는데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확인했으면 나왔어요 아, 나 뭐야? 나 몰랐잖아 야, 너 얘기 안 해줬어 나 그냥... 그래요? 아, 설명해줬을 텐데 왜 뭐가 없지? 분명히 투두 마크가 있는데 아, 그런 게 있어? 바본가, 나? 근데 일단 이 로봇이 너무 멋있어 보이네 우와, 이거 궁금하다 이거, 이게 뭔지 부터 좀 봐 봐야겠다 여기인가? 어? 아들 인터넷만 하고 쇼핑을 안 봐도 큰일이야 방법을 찾아야 할 텐데 다시 한 번 얘기해줄래요? 아들 인터넷만 하고 홈쇼핑을 안 봐도 큰일이야 방법을 찾아야 할 텐데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현준이 형! 어 이리 와봐요 이분 무슨 얘기 하시는데? 아들 인터넷만 하고 홈쇼핑을 안 봐서 큰일이야 방법을 찾아야 할 텐데 이분 그때 그때 가라앉은 그분이 한 번 열 번 정도 할까? 사진 좀 찍어줘래 오케이 다들 인터넷만 하고 찾았으면 아시죠? 다들 인터넷만 하고 홈쇼핑을 안 봐서 큰일이야 홈쇼핑을 안 봐서 큰일이야 방법을 찾아야 할 텐데 방법을 찾아야 할 텐데 그럼 지금 투자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니까 그쵸 나중에 하는 거 아닐까? 어 잠깐만 나 가고 싶은 데가 생겼어 경찰서 깜짝이야 이거 한 번 깜짝 놀랐어요 그거 애들도 무섭게 들어 느낌 왔어요 지금은 늘풍 TV가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뭔가 뭐 찾았어 여기? TV? 한번 들어볼래? 저기 가면 들을 수 있어 저분한테 저 앉아있는 남자분한테 오케이 다들 인터넷만 하고 홈쇼핑을 안 봐서 큰일이야 방법을 찾아야 할 텐데 TV를 안 본다 그럼 TV에는 투자하면 안 되겠네 다들 인터넷만 하고 홈쇼핑을 안 봐서 큰일이야 방법을 찾아야 할 텐데 기운 내세요 여긴 투자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 귀여워 화이팅 형 투자한 곳 있어? 나 아직 아무 데도 없어 야 빨리 여기 들어가 나 듣고 여기에 투자했어 나는 여기는 여기랑 상관 없는데? 근데 인터넷 방송이 잘 되고 있다고 했잖아 그쵸 인터넷 방송이 잘 되고 있는데 홈쇼핑 봐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근데 이건 TV잖아 인방은 TV가 아니다 잘 보면 여기 안에 인터넷 방송처럼 돼 있어 저게 힌트인가 그러면? 뭔가 그런 느낌 들어가지고 근데 안 됐다 둘이 붙어있는데 한쪽은 망하네 그러니까 저 그래서 여기에 100만 원 투자했어요 100만 원? 뭔가 인터넷 방송 같잖아 야 일리 있다 나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없는데? 아직 안 숨기신 거 아니야? 이 정도는? 나 지금 너무 대충 보고 있나? 아니 투드로 적힌 게 없는데요? 힌트가 있는 건가? 진짜? 밧두작 뭔가 해놓기는 하고 싶어 아까 여기 왔었는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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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로 여기 일단 하나 해야겠다 아 그러네 투두 투두 과자 가게 과자 가게 좋다 어 여기서 좋은 냄새 나 뭐야 흐를 너 있어? 어? 어 어? 손 좀 짓어 그러니까 여기 있고 싶네 여기 이래 가능성을 봤어? 네 하나 있다 여기 있구나 방송국? 가능성을 봤어요 방송국? 방송국은 방송국이야 아니 애초에 마을회관에서 뉴스를 이 뉴스로 막 보여줄 거 아니에요? 이거 투자하고 저는 그냥 돌아다니면서 구경하겠습니다 이걸 어디에? 방송국이요 왜? 그냥 뭔가 느낌이 좋아가지고 네? 아 내가 방송국에 200 투자했네 뭔가 해 놓기 너무 좋아 200만원 투자했어요 그럼 카이 아마 못했을걸요? 제가 먼저 해가지고 아 이것도 뭔가 가능성 있는데? 키즈 미디어 스튜디오 아 내가 너 막 투자하나? 어 아 근데 뭔가 첫날이라 그냥 막 투자하게 되네요 와 냄새 야 여기 투자했어요 여기 냄새를 좋아해요 근데 이 말에 카페 하나뿐이에요? 무조건이지 저희가 진짜 환경을 생각해야 돼요 진짜 진짜 업사이클링 팩토리 갑니다 저는 감이 좋거든요? 여기는 된다 여기 돼 형 있어 여기? 어 있는데 이거거든? 응 뭐 어떻게 하는 거야 그래서? 쿠키가 이만큼 잘 팔리니까 뭐 장사가 잘 된다는 건지 아니면 그러면은 이거 옆에 이거 있는 거 보면은 기계가 고장 나갖고 지금 명함 찾아온 거 같거든? 응 장사 못해서 망할 거 같아 음 마침 지금 AS 맡겨 돼갖고 장사를 못할 거 같아 주문은 들어왔는데 그니까 지금 약간 고장이 나갖고 못 만들 거 같아 제빵을 고장이 나서 주문을 못 했다 고치면 끝 아닙니까? 와 나 큰일 났다 빨리 해야 되는데 야 너 여기 찾아봤냐? 다른 곳에서 이미 다 투자가 완료했다고 그래? 어 그래? 나 세 곳 투자했어 나 다 끝났어 나는 동선이 겹치는 안 됐어 이거 이거 보셨어요? 형 이거 봤어요? 왜? 왜? 귀엽지 않아요? 뭔데? 메시지? 아 우리 팬인가 봐 아 그런가 보네 깜찍해가지고 편형 글을 써주셨네 일단 마켓에 우리 팬분 계시니까 우리 모아를 믿을게요 샴 마켓에 50 투자할게요 가시죠 마을 회가내라 뭐 해볼까 50 투자인데 한식이 어디였지? 한식이 너무 걸리는데 이 친구가 민트를 사랑하니까 저는 믿겠습니다 자 저 힌트 한 번도 제 눈으로 본 적이 없어요 제대로 아쉽게 된거지 그거는 어 팀 이제 보여주세요 어 무서워 하나 둘 셋 아 오케이 저녁뉴스 한 번 볼까? 네 1일차 저녁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저녁 오늘의 투두마을 뉴스를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저녁 어 누구세요? 진짜 안 하세요 진짜 안 하세요 먼저 주요 뉴스입니다 투두마을 부흥청년회가 출범되면서 회장직을 둔 경합이 벌어졌는데요 영합의 뉴스를 해줘 누가 이끌게 될 것인지 죽인들의 볼 수는 끝없습니다 발음 짱좋아 다 들려 자동차 수리대회에서 정수리 씨가 최종 인선을 찾았습니다 그래 다행이다 나 안 했어 한식요리연구소에서 새롭게 개발한 퓨전 양념장 민트초고추장의 레시피를 공유해서 아니야 나 가능성을 봤어 아니 근데 저걸 왜 투자해 아니 나 난 가능성을 봤어 지금 저걸 알고 투자한 거야? 민트초고추장 보고 투자했대 투두마을 택배 회사의 주력 사업인 초스피드 배송의 지역이 북아메리카까지 확대됐습니다 이에 따라 이용객들은 오늘 저녁에 호주신 택배가 안 되셨다 그러니까 계속 보게 되네 경험할 수 있게 됐습니다 어제 일어난 대규모 정전 사태 기억하시죠? 주민들의 항의가 이어지자 투두마을 전기센터는 원인을 찾는 중이라는 답변을 내놨습니다 울끄면서 움직일까 봐 전기센터가 있었어? 이어서 한줄뉴스입니다 큰일 났다 슈퍼마켓 인기 진행 중 이상으로 월요일 저녁에 투두마을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야 정수리 씨 와 솔직하게 얘기해보자 자기는 좋은 기사가 나왔다 나 나 한줄뉴스는 나오긴 했어 난 과자 가게 했는데 불쌍해 내 건 안 나왔어 난 좀 애매해 민트초코가 안 좋은 기사인지 좋은 기사인지 안 좋은 기사지 따로 안 나왔는데? 민트초코 저리 비켜도 있는 걸로 나오고 저리 비켜만 나오고 그러니까 뭐 흥행이 한 거일 수 있잖아 그거를 모르겠어 어 어 어 여기서 이제 나오는 거구나 제발 얘들아 통장 중에 이름 써라 어 아 나 바보같이 한 거 같아 근데 나도 나 올인 때렸거든 나도 전행에서 결과를 써주실 거 어 와 재밌다 재밌다 와 이 게임 뭐야 이런 느낌이구나 전행 가자 안녕하세요 아 또 갔네 아 아 안녕하세요 아 네 네 제 마지막 그 비디오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 아 그래 민트 가능성이 있다니까 왜 올랐어요 50초자인데 100만 원 받았어 오 아니 그거 봐 민트초코 저리 비켜 있는 거 보니까 뭔가 흥행 먹기도 했었어 오 얼마나 올랐어 와 망한 거야 내가 거기서 투자했는데 망한 거야 자동차 정비소 와 하 하 지금 300이 있는 거예요? 오 저요 저요 나와봐 나와봐 감사합니다 오 나 완전 선빵 쳤는데 오 결과 너무 좋은데요 아 여기 일단 어디 그게 있는지 볼 수 있으니까 저는 힌트 같은 거 안 보고 어린이 때릴 거거든요 스탑 한번 해주세요 스탑 카페? 이번 50씩 한번 때려볼게요 아 한번 돌아보시고 아 아니에요 저는 추운하게 갈 거야 자 다음 할게요 바로 앞에서 남을 찾아 봅시다 바로 안 보이면 떠나시죠 뭐해요 형? 알겠어요 채널 뭐 하잖아요 계속 다 둘째 샀어요 아 늦었다 휴지 불안한데 아 왜 이러세요 잘 됐네 지금 저게 너무 중요해요 이 시간은 I know what's wrong, there's no way to play